문제를 가져오려고 든 해결책도 가져오라 라고 말하지 말라.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 위해서는 해결책을 찾도록 문제를 공개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포상하는 문화를 형성하라. 그러자면 먼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잘못된 격언들을 경계해야 한다.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문제를 가져오려고 든 해결책도 가져오라는 구닥다리 경영 규범이다. 벤 호로이츠 하드싱에서 저부터 반성합니다. 흔히들 냉소주의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제점만 이야기하지 말고 해결책까지 같이 가져오라고 말합니다. 결과적으로 치명적 문제들이 수면하에 잠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 배드 뉴스를 편안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건강한 조직문화가 자라납니다.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 흔히들 냉소주의를